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머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공정녀 마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당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때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대신 찬양하라 복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공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복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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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대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청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주 예수 그의 사랑 바람씩 그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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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류관을 주 앞에 그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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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목자다시 목자다시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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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양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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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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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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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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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받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찬양해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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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달에 성령의 힘 제가 가져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구 박명하 집사님 제자반 한평에 사는 한평국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9시 예배 후 이동선 집사님 가게로 이동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제자반 예배가 방해가 될까봐 옆방울 비워두고 열쇠도 주지 않고 1년 12달 사무실 한쪽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세상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신 이동선 집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반 예배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과 반찬으로 아주 성대한 오찬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각 가정의 절실한 기도를 모두 응답받는다는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 집사님은 자녀의 승진을 위하여 기도 부탁했는데 연말에 자녀가 정말 승진하는 기쁨을 누렸고 자녀 결혼을 기도 제목으로 하신 두 가정이 응답받아 9월과 12월에 각각 새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힘든 예국 생활을 마치고 행복한 가정으로 오신 분과 또한 온활한 사업과 가족 건강, 기도 생활 회복 등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체험들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함을 생활로 여기는 리더 집사님 부부의 깊은 신앙심과 기도, 응답을 보고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에서 농사꾼 모습을 남편으로 두고 살고 있습니다 명함에 당당하게 만인 정연숙이라고 소개합니다 정말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사 봄에 양상춧값을 통째로 떼이니 미니수박으로 채워주시고 여름에 고추농사가 시원찮으니 가을에 단호박과 배추로 채워주시고 염원하던 농토를 주시어 내 땅에 농사를 짓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한 감사한 일은 고졸인 아들이 대기업 포스코에 지난주에 최종 합격하여 기쁨과 감사함을 선물한 것입니다 12년 전 이맘때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고 저는 암과 이석증 등 몸이 좋지 않아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도 없고 친구들도 적은 시골로 나만 살자고 기촌하여 살면서 아이들은 박목에 키워야 건강하다면서 저는 아이들의 신뢰와 교복 준비물 숙제 등을 자립심을 길러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대부분 스스로 하게 한 게으른 엄마였습니다 대충대충 잘 키우는 저만의 비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꼭 읽게 했습니다 책도 많이 보게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아빠의 영향을 받았는지 늘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더니 공부도 잘한 녀석이 실업교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아들 왜 그러니? 대학은 안 갈 거니? 하고 물으니 엄마 저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공부로 제 인생을 풀고 싶지 않아요 4년째 대학을 나온 친구들보다 10년은 앞서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2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아 빵 500평을 사두고 군대 저녁 후 다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포스코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꾼, 무슨 남편입니다 남편은 손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에는 아주 잘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입니다 조독군자입니다 다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30년 된 신앙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대로인 듯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절제 못하는 것이 있어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1년에 한 5번 정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전업농부입니다 교회가 몰고 농사일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와 제자반 예배만 참석합니다 농사일은 힘이 듭니다 돈이 안 됩니다 짜증이 날 때도 많습니다 농사는 하늘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자주 찾습니다 하나님 더워요 하나님 비가 많이 와요 하나님 바람이 분다니깐요 하나님 농산물도 좀 팔아주세요 하나님 범이라 돈이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심을까요 아따 하나님 하고 물으면 하나님 벗은 발로 뛰어나 왜 또 뭐 뭐가 필요해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만큼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싶은데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참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굳건한 믿음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간증하신 분이 한평에서 여기까지 있기도 교회를 꾸준히 나와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분이 내가 알기에는 해전을 나와가지고 배 기광사 하다가 사고나서 이렇게 팔을 입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한 것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꼭 가란 바는 아니지만 꼭 가야 될 필요가 없다 저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야지 롬 따라가고는 답이 없습니다 좋은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149편 10편 보겠습니다 149편입니다 1에서 5절 함께 봉독하죠 할렐루야 새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차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올 1년도 바쁘게 살아서 망년회를 꼭 하자고 그러죠 좀 잃어버리고 살자 오늘 여러분 1년을 지금 마지막 마치는 날인데 10편 성서 일과대로 149편을 합니다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신경도 곤도 세워지고 화가 잘 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화를 내고 꾸짖다가 손님이 싹 들었단 말이에요 가게 그럼 손님한테 화낼 수 없잖아요 바로 태도가 바꿔지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손님을 대면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 당할 때 다른 데로 가기보다 하나님께로 가면 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느냐 너무 빨리 발전했어요 지난 50년간 정말로 맨바닥에서 이런 기적을 이루었거든요 엄청 한국 사람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하고 좀 멀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 자꾸 화가 나는 그런 호르몬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내면 화가 더 나오고 또 그런 호르몬이 나오니까 또 화가 나요 공격성 호르몬 노루 아르데날린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뇌과학자들은 세라토닉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걷기가 중요하다네요 하루에 한 3kg쯤 걷고 또 햇볕을 한 20분쯤 쪼이고 그러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 세라토닉이 나오고 잠을 잘 자고 그런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햇볕이 없으니까 그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비 온다는 게 좀 처지고 우울해지고 기분이 좀 다운되고 그 이유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자연 속에 좀 들어가고 좀 한 3kg쯤 걷고 그런데 차가 있어가지고 안 걷고 계단도 안 올라가고 전혀 몸에 운동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짜증만 나오게 돼요 특별히 또 하나는 마음의 문제죠 모든 종교는 마음을 말하는데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나 그 말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입으로 고백해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또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거죠 오늘 찬양이 있는 산 찬양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1절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 나는 노래할 이유도 없고 노래할 기분도 안 나고 노래할 처지도 안 된다 새 노래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속죄하셨으니까 내 죄를 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내 구조로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지요 혼자도 중요하지만 어렵지요 이 모임에서 꼭 찬양을 활성화시키고 찬양을 더 크게 하고 더 힘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하면 마음의 자유함이 없고 찬양하면 더 좋아집니다 찬양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예를 들면 소화불량증에 걸려있거나 불만이 많거나 짜증이 많은 사람은 찬양하고는 좀 반대가 아닌가요? 그러면 찬양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자기 제품을 하나 잘 만드는 자기가 찬사합니다 야, 네가 잘 만들었네 어떻게 만들었지?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랑하고 찬사하는 겁니다 자기 손자, 손녀 아, 이쁘다, 귀엽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예를 들면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꼴을 넣었어요 그러면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 일절 찬양을 못하게 하면 아마 미쳐보려고 그럴 겁니다 찬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찬양은 칭찬이죠 우리 어린 딸 이쁘다 안고 뽀뽀해주고 이쁘다 그러고 그러면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칭찬이란 말과 같아요 좋은 말 하면 가까워지고 좋아지죠 칭찬하면 화목이 되고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칭찬을 하면 좋아지고요 자식도 칭찬하면 좋아지는 관계가 되지요 오늘 일절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는 반응 보여야 돼요 주님께 찬양이 회복되어야 되고 새 노래 십자가의 구원의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2절 자기를 지으신 자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이 뭡니까 좋아한다는 말 누구 만나면 좋습니까 어디 가면 좋습니까 뭘 먹으면 좋습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죠 찬양은 좀 기쁨의 맛이 다릅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을 입기는 어렵죠 좋은 경험도 마찬가지 찬양은 영혼의 기쁨이에요 내 속사람 내 영혼의 기쁨과 은혜가 또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왜 잘 안될까 부정적인 생각 죄의 문제 그렇죠 사탄은 방해하지요 우리나라가요 지난 50년 60년 세계적인 발전을 겉으로는 가졌어요 지금도 한국은 몇 년 만에 보면 막 도시가 새로워지고 없는 건물이 세고 도로가 뚫어지고 막 발전합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13년간 1위라고 그러잖아 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자살률을 줄여라 또 애는 안 낳잖아 왜? 애는 하면 귀찮고 결혼도 귀찮고 다 힘들어하고 살기 어려워하니까 그게 국가에서 이제 일 좀 그만해라 그래갖고 일도 막 못하게 하죠 몇 시간 더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차원까지 지금 왔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은 가득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는데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병이라니까 비교해서 갈등하고 있고 여닷가 사내를 가든지 자살하지 말고 차라리 가투를 하든지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에나 나를 보면 찬양할 것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찬양은 핵심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예수를 바라보고 찬양해라 기도는 달라는 씨름이에요 찬양은 승리의 선포고 만세가 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더라고요 찬양할 때 북을 치고 찬양하면 초등생, 청소년들, 중학생들 굉장히 마음이 좋아지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찬양할 것이 안 보이지요? 없지요? 세상이나 형편 보면 다 짜증나고 비교되고 소외되고 갈등이 옵니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고 새로운 피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기만 보는 데서 눈을 떼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성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찬양하면 더욱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화내면 더욱 화난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누구를 즐거워해야 될 나를 모든 걸 만들어주세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주님도 나를 기뻐하고 나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3절은 춤추며 소고와 소금으로 찬양하라고 그래요 춤은 진짜 기분 좋은 하지요? 아, 이럴 때는 춤을 한번 춰야 됩니다 가서 막 덩이 있는덩이 춤을 추는 겁니다 몸으로 찬양하지요? 다이당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이당은 하나님의 제일 마음에 들고 좋아해요 그래서 다이당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신 겁니다 오늘 춤추며 찬양하라 때로는 춤을 못 추니까 손이라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손 드는 것 귀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고 겸손해지고 흔진하는 뜻이거든요 들어보면 또 은혜가 더 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북으로서 찬양하라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경배와 성주 우리 찬양하는 분들 찬양하는 아이들 찬양대원들 모두 와서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의 문을 열기를 바라고요 찬양이 이제 제가 생각에 대한 방학 때 1월, 2월까지 계속되면서 한 3개월 정도 찬양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우리 집에 찬양의 문이 열리고 나도 찬양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4절 여호와가 자기 백성 기뻐하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자기 자식을 보면 흐뭇하고 기뻐합니다 그럼 자식도 부모님 기뻐하고 좋아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니 나도 주님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이죠? 감사와 찬양은 찬양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나라에 찬양이 더 많다면 우리 자식들의 입에도 찬송이 더 많다면 감사가 많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찬양의 사람 찬양이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5절이에요 찬양의 승리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노래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잠 안 자고 노래하냐 잠잘 때도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 마지막도 감사와 찬양 그리고 잠잘 때 핸드폰 충전한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 품 안에 있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름붐이 있기를 여러분 바라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깨어있거든요 내 영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찬양이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도 오늘은 찬양이 참 잘 때네 그럼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마음도 열리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잘 때면 다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 받아요 9시에 배가 좀 어려운 것이 잠자고 나와서 얼른 자는 노래가 힘든지 9시에 오신 분들은 집에서 한 장씩 하고 오시면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오는 길에 뭐라고 입으로 좀 찬양해도 하면 찬양이 쉬워지죠 내가 찬양이 9시에 되면 크게 높은 소리 하면 힘들어 할 거예요 회중이 나와 있는데 회중은 구경하고 여기 쓴 사람만 찬양해 내가 보면 좀 속이 터질라고 해요 야 우리가 다 이렇게 화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에도 임하고 자기 심령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회관에 성령님하고 은혜가 받으려면 찬양이 좀 잘 되고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 그건 예배가 모든 거예요 그 중에 찬양 찬양 사역자가 있어 갖고 이 사람은 교회 직원이 일주일 내 기타 갖고 또는 드럼 갖고 또는 신비하면서 찬양을 연습하고 만들어요 제가 처음에 남은 20분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은 반응이 좋아요 손을 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주 좋아하고 한국 사람은 뭔가 좀 시무룩하니 부어 터진 기분이에요 뭐 흥이 잘 안 나 또 소리나 좀 대면 헥가닥이라고 하고 그러려면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유머도 많고 고슴도 많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따로 전도가 필요 없어요 기독교가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찬양이 좋다 메시지가 나한테 좋은 말한다 그러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 만드는 거예요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싱가폴 하베스 교회나 믿음교회 가면 찬양 참 잘하죠 참 파워풀한 찬양 전혀 다른 세계 그만큼 힘 있는 교회였죠 무디라는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붕사입니다 붕회할 때는 생키라는 음악사역자 같이 다녀요 아주 세트입니다 그분이 찬양 인도하더나 독창을 두세는 부르고 그러면 다 은혜 받을 때 가서 말씀을 전하죠 베니인도 보니까 그 사람은 주로 치유사역자인데 꼭 찬양사역자를 초청해 다니더라고요 유명한 사역자들이 오면 그 사람 때문에 오겠지 그만큼 그런 찬양을 좋아하고 들으려고 그러고 아주 질높은 삶으로 여겨요 한국 사람은 누가 와도 나는 교회 안 가 절대 안 가 이게 꽉 있죠 믿는 사람도 너무 교회 안 가 그게 잘 안 보여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분이 온다 그러면 가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이생봉 목사님이 오래전 6.25 지나고 유명한 붕사였어요 나팔스로 가고 나팔로 찬양할 때 같이 막 하고 그러고 분위기를 띄워놓고 우리 김용환 목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북분이었어요 집회인데 왜 어릴 때 시골에 보니까 그 양반은 트럼펫 청년을 데리고 그러니 잘 부러요 예배당도 좁은 데에 트럼펫을 대놓고 막 십자가 군변들하고 막 성령 받으러 부르면 엄청나지요 그래갖고 그냥 마음을 꾸덕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하신 거예요 찬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열리면 마음이 열려요 은혜가 열립니다 여러분 집에 찬양이 열리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감사가 있고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니까 의욕을 잃어버리고 비교가 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고 우울해지고 이런 한국 현실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149편 6절 봅시다 입에 찬양이 있어요 손에 양날에 날카로운 금이 지어집니다 이것은 찬양이 있으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악마, 귀신 막 이런 방에 그런 드는 사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힘 있는 사람 찬양이 힘 있는 교회 찬양이 열렬히 부러지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막 오그라들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내 입에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 손에 권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뭡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찬양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사밭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역대사 이 입장에 보면요 요사밭은 믿음의 왕이에요 그런데 시기에 가지고 연합군이 엄청 쳐들어요 자기 나라 군대보다 몇 배나 많아 길이 없잖아 저렇게 많은 수가 공격을 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선지자를 기도 부탁합니다 자기한테 응답이 안 오는데 선지자에게 응답해야 해요 이 전쟁에서 네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화가 구원을 봐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여화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21절 먼저 노래하는 자 선택해라 찬양 노래 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복을 입어 성가대원처럼 싸우러 갈 때 군대 앞에 먼저 행진시켜요 아니 싸우러 오면 방패가 먼저 가든지 활이 가든지 창부대가 먼저 가야지 무장도 하는 사람들이 옷만 입고 노래만 해서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화께 감사하세요 여화의 인지하심은 영원하도다 찬양을 시작하니까 22절에 여화의 군대가 역사람 천사가 동원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걱정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끝내지 마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승리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문나라를 보소면 민족들을 벌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와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소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제일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시행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여류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나팔 소리 들릴 때 기도네 300용사가 수만 명을 얻으키겠습니까 나팔 볼 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있어요 로마의 거대한 시력 감옥에 그것도 착고를 손발에 채우고 철문은 깊이 닫히고 밤중에 깨보니까 처참하게 매를 맞았죠 정신이 들었죠 기도를 했죠 성령이 이루고 있었죠 그래 찬양이 믿음의 꽃이라니까 찬양을 해요 그 찬양 소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게 풀리고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겁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찬양하기 싫지요 마음이 없지요 여기까지 와서도 잘 안되지요 방해 방해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고와서 성령은 그냥 안돼요 무릎골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겸손히 사모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목말라야 돼요 성령의 도움 필요해요 찬양을 개발하세요 찬양에 힘을 내세요 질병의 시력이든 괴롭히는 문제든 억압하는 것이든 마음의 우울증이든 안 좋은 것이든 이 악의 시력을 결박하든지 그것들을 풀어내든지 무너지게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주실 겁니다 8절 왕들을 귀인들을 결박한다고 말이죠 찬양하면 사단의 시력은 결박당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꼼짝 못할 겁니다 내 입에 하나님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람들 우리 한국사람들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을 물리하다 보니까 걷지도 않고 햇볕도 안 쬐다 보니까 좋은 호르몬이 잘 안 나오죠 감정조절이 잘 안 나오죠 그래도 화가 나면 참지 뭔가 정상이 아니다 약을 먹으면 좋은데 한국사람들은 보통 한 3일 먹고 또 안 먹어버려요 뭐가 부족하냐 그 중에서 마음인데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다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려 찬양 뭐가 좋아서 찬양해 찬양하고 노래할 거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 받은 자는 감사와 찬양 회복해야 합니다 9절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판결대로 시행한다 찬양하면 시행하십니다 응원을 열심히 하면 힘을 냅니다 열렬하게 응원 받아보세요 없는 힘도 나누면 하나님을 응원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칭송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이 많으시고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찬양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일을 시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불평이나 하면 짜증을 부리면 도와주려고 해도 좀 기다려보지 이것 좀 끝나야 못하지 뭔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노래하고 새 생명 얻은 자 노래하고 구독 받은 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일곱 번 찬양하는 선구가 있죠 한숨 쉬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자기 집에서 찬양했다면 가정이 얼마나 아파하죠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부인이 얼굴이 밟고 감사와 찬양했어요 그냥 못하지만 혼자 흙얼거려요 그게 복된 집이 아니겠어요 우리 남자들이 일하지만 일하면서 콧노래로 찬양하고 노래가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죠 오늘 유다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게 요수와 땅의 그 가난한 정복 남은 땅 누가 갈래 유다가 먼저 올라가요 언제나 찬양은 정복자가 됩니다 찬양을 앞세우면 승리하게 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일할 때 찬양하고 일한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있고 일을 한다 모든 일을 찬양이 먼저 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의심하고 갈등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같이 계시기 힘들죠 역사하기 힘들죠 보석을 잃어버리면 찾아야죠 혹시 잃어버린 감사나 찬양이 있다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도 찬양해서 행복도 찬양해서 믿음도 마음에 믿었으면 입으로 신의 온질해지면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목상하고 영관에 살아갑니다 시편 150편은 믿음의 삶은 찬양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운명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요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요 존리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운영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리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성대하라 내 영혼아 성대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일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바치는 거죠. 예배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자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는 예배 잘하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깨우쳐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란 말이고 찬양과 같아요. 우리 시간 두 손을 닿으시고 송축하라 주님을 축하하고 주의 구원을 기리고 주님 감사드리는 거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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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리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리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온 등에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 모습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두둔 모아 기도합시다 아버지 시편을 마치면서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보석 찬양을 회복하게 도와주어서 잃어버린 축복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고 사람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게 하시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이 활발하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심령의 자유와 먹게 하시오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성령의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심을 즐거워합니다 내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고상한 거룩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을 지어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할 때 주시는 또 다른 영혼의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혼이 기뻐하고 찬양이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자들 권세해 주시고 기도에 권세해 주시고 능력이 있는 주님이 거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시행하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은 결박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하나님 더 역사하실 줄 압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천국이 더 임하길 원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찬양에 앞서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태 먼저 감사와 찬양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임재와 인도 아래 살게 하소서 시편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하오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예비하는 성도들 기뻐 받으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품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영혼이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경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애물드립니다 우리 예배자들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싸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배하는 자들 고통과 원수와 방해와 문제는 최고랑으로 결박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의 손길로 시행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또 찬양하며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 은약을 이루시고 말씀이 성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시고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승리하는 자 전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속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친제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감동해 주시고 감사를 일깨워 주시고 찬양하도록 감동해 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감동 감아 인도하심 오늘 찬양을 회복하고 찬양의 승리가 있기 원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백성들 내비하는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건하옵나이다 우리 사랑과 백성들 그러나 칭춘 lat rogen 액 machines 이것 Written generally